엇갈린 정몽규 클린스만 선임 과정 의혹 계속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이 궁지에 몰렸다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하게 된 배경을 세세하게 공개하면서다 정 회장은 파울로 벤투 포르투갈 전 감독 선임 때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정 회장에게 농담쪼로 건넸던 말이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면서 지휘봉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에서 사퇴할 의사는 없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전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선임 프로세스를 거쳤다 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벤투 전 감독의 경우에도 2순위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답을 안 하고 3순위로 결정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할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고 최종으로 마이클 밀러 독일 전 전력강화 위원장이 5명으로 정했다 이후 인터뷰를 했고 우선순 2일 2위를 2차 면접했고 클린스만 전 감독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난달 독일 슈피겔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을 당시 정 회장과 만남을 가진 후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클린스만 전 감독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오롯이 클린스만 전 감독과의 개인적인 인연 하나만으로 선임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 회장은 공식 면접이 아닌 사적으로 클린스만 전 감독을 만나서 논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임 프로세스를 벗어난 독단적인 행위에 가깝다 더구나 이미 전력강화 위원들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을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고 후보군을 듣지도 못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정 회장이 벤투 전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선임 프로세스를 거쳤다 고 해명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떠나 거짓 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수 방패막이 삼은 축구협 여론 눈치만 아시안컵 기간 한국 남자 축구대표 팀 선수단 내부 불화가 공개적으로 인정된 가운데 수석 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까지 대회 실패를 선수단 불화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선수단 불화가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코칭 스태프의 실패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되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늦추고 한국 축구만 병들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어초크는 사진 18일 자국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 차이퉁 기고를 통해 4강전을 앞두고 식당에서 벌어진 손흥민 32 토트넘 과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의 감정적인 싸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 동안 공들인 부분이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졌다 고 페인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앞서 클린스만이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대회 실패를 두 선수 탓으로 돌렸던 것과 판박 이다 클린스만은 한술 더 떠 자국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 아시안컵을 돌아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한국 대표팀에 불어넣었다 고 자화자찬했다 클린스만 사단의 선수단 갈라치기에 대표팀 내 세대 갈등 골만 깊어지게 됐다 대표팀 팬들은 이미 손흥민 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갈라서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강인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손흥민의 고압적인 리더십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각자 프로 선수인데 꼰대질이 지나쳤다 술 마시거나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동료끼리 탁구 치러 간다는데 시비를 걸면 나라도 들이받겠다 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 팬들은 이강인의 인스타그램 에 몰려가 군 면제받았으니 대표팀 안 해도 되는 거냐 어디 캡틴에게 감히 다시 봤다 등 공분을 쏟아냈다 일부 팬들은 4강 요르단전 몇몇 장면을 들며 이강인이 의도적으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패스 지표를 비교하며 ccbb를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두고 갈등 봉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선수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팬들의 의견에 민감할 수 있으며 팬들 간 다툼이 선수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단 갈등으로 시선이 쏠리고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를 놓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길 스포츠경향해설위원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앞으로 전력 강화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감독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선수들 잘잘모들 따지는데 이런 논의들이 함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컵 지역 예선 대책 대표팀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고민 등은 사라진 채 협회 일부 임원들은 특정 인물의 전력 강화위원 선임과 감독 국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여론을 살피 고 있다 선수단 갈등 국면이 장기화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늦어질수록 과거처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반복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 축구 시스템은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상처 커지는 손흥민 이강인 내분 사태 장기화 조짐 사실상 축구협회가 수습에 손을 놓고 있자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 사태는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응원했던 팬들도 갈라져 서로를 향한 비난 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sns입니다 이강인과 충돌이 알려진 뒤 올라온 한 가방 브랜드 홍보 영상에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은 구단 인터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시안컵 이후였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한 주였으나 팬들이 나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 줬습니다 이강인의 sns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 합니다 저격의 대상이 손흥민 에서 이강인으로 바뀌었을 뿐 댓글 창엔 인성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썼던 업체들과 파리 생제르맨 경기 중개사 마저 점차 그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목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는 최고 스타 메시와 유망주 알바레스의 다툼으로 빗대었고 토트넘 기자회견장 에서도 화두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대한축구협회가 처리할 일입니다 제가 아는 건 손흥민이 리더십 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중재해야 할 축구협회가 사실상 수수 방관하는 사이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 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며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비난과 상처는 전적으로 당사자들 몫이 된 상황에서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이강인을 소집하지 말라는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 팀으로 소집돼 뛰어야 하는 선수들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축구협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가만히 있는 축구협회가 사태 해결이 있는 회에